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오늘 제 남편은 목방을 못해요 자, 이제 먹겠습니다. 채욕목금 채욕목금 이는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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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섞은 다 섞은 그리고 기름 넣었어? 고추냉이 그리고 고추장 고추냉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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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 잠깐 마이크로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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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금 해동 맞아? 해동? 해동 맞지? 그래서 해동 5분, 5분 5분 흙이 흩어져 해동했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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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있으면 벌써 유리한거 아냐 벌써 이건거 아냐 1분만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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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4분 3분 5분 5분 저거 모질러 할 것 같은데, 둘이 먹을래. 아니야, 너무 많은데. 우리 둘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더 하면 되지. 그러면 더 하면 되지. 내가 더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먹고 싶어? 응? 할 거야, 기다려 봐. 할 일 너무 많았어. 할 거야, 기다려 봐. 할 일 너무 많았어. 응. 할 거 붙여야지. 응, 안 붙여도 돼. 오케이, 거의 다 됐어. 아, 이제 세퍼레이딩. 그리고, 프라이팬에 넣을게요. 여리쌈, 맛있게 해주세요. 응? 맛있게 만들어낼게요. 프로페셔널 셰프를 갖다가 뭐 먹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가 프로페셔널 셰프. 진짜? 이거 맛이 없으면 어떡할래? both herbal, 하하하하. 제가 탐 wooden 셰프 dla 근데 너무 커! 이게 만원이야?? 응 채육볶음이 형아 얌얌얌얌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럼 토 해! 그는 충분히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마크로위반에 다시 넣을거에요 토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줘 그냥 그만해? 오케이, 다시 넣을거에요 응, 알았어 그냥 normal? 강하게 3분, 3분 오케이 근데 왜 숟가락 써? 응? 다른거 쓰면 되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거봐야 되니까 내가 물어봐요 나 큰거 있는데 공구조 응 더 큰 스틱 스틱 요리사 박경연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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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도와, 요리사학과 요리사학과 오이 뼘사학과 물을 넣은 것 같다. 한 컵 넣었어? 한 컵? 왜? 한 컵 넣었어. 에어컨이 안 구워. 그래서 물에 넣었다고. 그래서 오늘 저희는 2 컵의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옥 부 doorway 아니면 제옥 부컴 고추냉이 고추냉이 아, 색깔 봐 너무 매운게 하지마 너무 매운게 하지마 I said, don't make it spicy because I can't eat spicy slightly I can 뭐야, 자꾸 뛰죠 고추냉이 기다려 봐 또 있어 We have more to add so please wait Come on I have cooked already Yeah, 물 빼? 저기 저기 괜찮아 넣어도 돼 고추냉이 소스 소스 요리 고추냉이 소스 콩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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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어날 일에? 내일 일어 do it. 내일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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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해라도 일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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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요. 그리고 이래는аб일이 이 라면을 할 수 있게 먼저 라면이 드신 라면을 먹으면 오지가요? 그 맛에 look como? 네 내일 일지없는 일입니다. 이제 퇴라가도 있겠다. 이제 뇌이 먹고 싶습니다. 이제 뇌을 받으러 갈게요. 뇌을 받을 때 뇌을 받을 수 있어요. 뇌을 먼저 뇌을 받을 수 있겠죠? 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색깔 변경했다. 많지? 내일 먹으면 돼. 아비 부를까? 없어.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나 덕도완 돈 안 받아. 하하하. ống이 맛있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지 못할 수 있어요. 받는 거라 를 안 받는다. 누가 넣을 거야? 누가 넣을 거야? 왜? 왜? 물이 너무 커. 저기 추려봐. 불이 너무 높아. 가을 뺄게. 이거 다시 냉장고 넣어야 돼. 나 다른 유리할 거야 내일. 빨리 먹어. 응. 알았어. 웃어봐. 유리사가 웃어야지. 웃어야지. Well, I saved time today because he's the one cooking. So I'm just going to serve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방송 아니야. 이따가 편집해야지. Almost cooked. He said, just wait. Almost done. 그럼 뭐 할 거야? 조금 식구? 네,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And refrigerator. But looks like cabinet. 어? 딸기 샀네? I bought strawberry. So I got here side dishes. I bought this. Yeah. I bought. And this one. And this one. This one is tofu. This one is tofu. This one is tofu. This one is tofu. It's delicious. This one is tofu. This one is tofu. 그리고 그가 시작해서 먹었을 때 유리사 먼저 먹었을 때 그럼 여보가 2 job 유리사 plus mukbanger 회사 2 job chef plus mukbanger ok ok so I hope you enjoy your dinner and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인사해봐! 안녕!